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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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이 음 또 다른 음식이 나왔다 그 뭐 이거랑 이거랑 더 있다가 이게 뭐야 어디요고 어디요고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먹으면 세트 70만동 아 두부도 맛있겠다 나 이거 좋아하는데 저도 이거 좋아해 어 이것도 시켜줘 어 어 이건 이건 김치야 아니요 이거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 그리고 이거 배추 배추 아닌가 배추야 배추 캐비지 맞아 배추 안에는 포크 아 포크 신기한거 많구나 아 이거지 일단 일단 이게 이게 미쉐링에서 추천했던거 그럼 요거 하나 시키고 어 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지 우리 하나는 이거 일단 그거는 기본으로 한번씩 시켜보자 응 응 그리고 나머지들 나머지들 나머지 골라봅시다 이제 그러면 우리 몇 개 시킨거야 그러면 우리 몇 개 시킨거야 그러면 야채만 하나 야채만 하나 야채만 하나 야채만 하나 야채만 하나 야채만 하나 이 말린 새우를 같이 뿌려먹는건가 들어간 beard 아메리카erk 좀 enforcement 이거 투자 여기 너cup 여기는 뭐예요 소고기 기름 소고기 소고기 맛? 돼지? 소고기름 튀긴 거? 돼지야? 돼지? 돼지 기름 튀긴 거? 네. 이걸 먼저? 네. 아니 식감이 바삭한가 봐. 이거 콜라겐인데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껍데기 빼고 이거 기름만이에요. 이거 껍데기가 있으면 두근데 되게 많이 넣어. 신기하다. 맛이. 많이는 못 먹을 거 같아. 기름져가지고. 이거. 소고기 맛 나. 이거 기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인거랑 겨고 샐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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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렉스. 어. 잘했어. 이거랑 잘 어울린다. 응. 요거는 약간 기름지고 얘는 되게 입이 상큼하고. 요즘 이거 스낵 됐어요. 이거 밥이랑 말고 그냥 먹고 해도 돼요. 음. 또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소고기. 음. 자 이제 밥이 나왔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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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되게 크게 말았다 근데. 음. 음. 내가 먹던 건 되게 얇았는데. 어. 자 먹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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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프가 미쉐린 가이드에 나왔던 두 스프. 네. 이거는 게살인가 그러면? 민물게? 민물게. 이거 그냥 국물인거지 그냥. 이따가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잘 어울려요. 이거를 넣어? 네. 이거랑 먹어요. 음.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따가. 그 여주 아니야? 어? 호박인가? 내가 먹었잖아. 내가 지금 이거 먹었잖아. 향이 되게 강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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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차. 차 오기면은. 오기면 이거는 그거. 그건가? 골뱅이? 여기에요. 이. 안에 골뱅이. 아.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랑 골뱅이 들어간 약간 추천받은거잖아. 아. 하나 싸봐. 띠아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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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젓가락이 특이하군 이게 주걱이야 주걱 자 감사합니다 두 번 퍼야 돼? 한 번은 조상 그게 뭔 소리야 한 번만 표면 조상님이야? 조상님에게 주는 밥이고 두 번은 사람에게 주는 밥이고 세 번은 개 개에게 주는 밥이요 아 진짜요? 그냥 그냥 몇 번 하는 얘기가? 네 네 번은 거즈 한 번 이렇게 되죠? 거즈 거즈? 거즈한테 줄 때? 응 보욱, 마요, 마요, 파일, 마요,주, 오징어, 신고, 고추, 오징어, 그리고 4,2,3,1,2,3,1,2,3,3,2 이거 이거랑 이거 꿍꿍랑 얜 별로 맛이 없고 이거 같이 이거랑 이거랑 동급 이거랑 이거랑 동급 아무튼 속 이름이 제일 맛있었다 근데 미슐랭에서는 요거 두 개를 일단 추천했는데 두 번 먹을 건 아니다 근데 국물은 맛있는데 나는? 얘는 약간 기름지지 아까 우리 추천하는 거 그거 보다 이거 맛있는데 두 번 더 맛있어요 아 그게 더 맛있다고? 뭐야 이건 두부야? 두부 그리고 설탕물 아 두부랑 설탕물 두부 설탕물도 디저트로 먹는거야 그냥? 응 드셔보세요 아 싫어 먹어봤어 옛날에 갑시다 그러면 뭐해 염색 얼마나 하냐? 어? 딱 백만동 넘어갔네 그냥? 오헤멧 어? 멋지다 잘 가 내일마예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